안녕하세요. 보이스한자 대표강사 차기석입니다. 흔히 한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중국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중국의 언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근간이기도 한 우리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말의 70%가 한자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우리말을 바르고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자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사용하는 전공서적이나 또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많이 한자어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지만 우리의 말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특히 최근에는 한자 자격증이 취업과 관련돼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자를 잘 아셔서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스한자의 특징은 뭐냐면 저희는 이동 중에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요. 특히 부담스러운 이천자를 모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요. 시험에 잘 나오는 글자들을 저희들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유형별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시험에 잘 나오는 글자들을 차곡차곡 잘 배워서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2급 자격증을 단시간에 취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한자 수업은요. 글로 써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써서 익히는 겁니다. 자 말로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선 한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요. 글로 쓰기보다는 입으로 열심히 읽어서 여러분들이 그 글자를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다가 저희 보이스 한자만의 특징은 뭐냐면 책임보장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 합격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파이팅하면서 열심히 한번 공부해봅시다. 자 오늘부터는 기초부수에 해당하는 글자들을 배울 건데요. 자 한자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부수들이 조합이 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내용부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기억하시고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 기초가 잘 다져져 있으면 나중에 2일차부터 8일차까지 하는 글자들은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글자입니다. 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 다 사람인자라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사실 이 글자가 어떤 의미에서 만들어진 글자냐면 사람의 옆모습에서 사람이 걷기 위해서 다리를 벌리는 모양에서 온 글자예요. 자 좀 난해하시죠?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람이 지금 걷기 위해서 옆모습 상태에서 걷기 위해서 다리를 벌리고 있는 모양에서 온 글자예요. 그런 의미의 사람인자고요. 자 이 글자가 다른 글자랑 함께 쓰일 때는 변형의 형태가 와요.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자 이거를 사람인 변이라고 하죠. 다른 글자와 함께 쓸 때는 이 글자는 너무 뚱뚱해지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획을 밑으로 그은 거고요. 이 글자를 연상하실 때는 사람이 지금 엉덩이를 뒤로 이렇게 뺀 모양이라고 연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변형의 글자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우리가 흔히 여덟 팔자로 알고 있는데요. 부수상에서는 이 글자가 사람과 같은 의미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 글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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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의